배우 이민정이 딸의 100일 잔치 사진을 공개했다. 이민정은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벌써 100일이라고 적었다. 핑크색 리본이 달린 카드에는 어느덧 너와의 100일, 서희의 100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딸 서희 양의 이름이 적혀있다. 커다란 핑크빛 풍선에는 해피 100th day say you e라는 문구가 적혀있다. 딸의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꽃 사진도 담겼다. 한편 이민정은 배우 이병원과 2013년 결혼해 2015년 아들을 낳았다. 지난해 12월 딸까지 얻으며 두 아이의 부모가 됐다. 중앙에 민 sullabank 이민정은 배우 이민정은 배우 이민정은 배우 이민정은 배우 ela bun, witnessed 등 자극 carrying Holding ウ bacterial 공요, 감사합니다.